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아침 증시 개장 상황까지 저희를 안내해 주실 새로운 얼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유한타 증권에서 오셨죠? 우리 박현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박현상 차장님 오늘 하루 휴가 우리한테는 휴가하고 본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시장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제 첫 출연인데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항상 영업점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매매를 하면서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1월 달에 대부분 여쭤보셨던 게 주식이 너무 쉽다 주식이 너무 쉽다 왜냐하면 추천했던 종목들보다 대형주가 한꺼번에 많이 오르니까 그런데 그러셨던 투자자분들이 2월 달에는 조용해요 지금 그만큼 종목들이 쉬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럴 때 오늘 미국장도 많이 올랐고 지금 최근에 글로벌 장 좋은데 우리 시장만 좀 어렵다 이게 지금 컨센서인데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직원들기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얘기를 할 때 바로 오를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지금은? 네 이게 대부분 중소형주일 수도 있고 대형주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뭐 예탁금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조금씩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험적으로 종목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장이 조금 재미가 없었던 경우고 그게 종목으로 봤을 때 오르는 종목수보다 빠지는 종목수가 더 많고 대형주들이 몇 개가 지수를 받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내 거는 안 간다 이건데 이게 지금 보면 요즘에 매매할 때는 아침에 레포트가 잘 나온 종목이라든지 혹은 그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떴다가 장중에 밀릴 때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면 수익이 나긴 나거든 근데 나는데 막상 이게 그날 변동성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할 때 종목이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일단은 지금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 오늘 굳이 연휴 전날까지 꼭 매매를 무조건 내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내 계좌의 컨디션이라고 그러는데 증시상의 컨디션일 수도 있고요 계좌의 컨디션을 조금 회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인 게 종목이 안 보일 때는 잠시 기다리자 이렇게 좀 붙이긴 했는데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최근에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좀 증시에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 지금 한 2월달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재미가 없고 뭐 저희도 물론 재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슈가 있었던 상황에서 조금은 그 좀 한 번쯤 한 템포 정도는 잠깐은 좀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도 투자의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아주 저 구수하십니다 네 우리 저 구수한 우리 정프로 저 있는 데보다는 조금 더 서남 쪽에 계신 것 같아 어디십니까 저는 부촌 쪽에 있습니다 부촌? 네 아니 부촌은 이제 지금 현재 사시는 달 거고 여튼 내 정프로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 저랑 여러 관련이 있으시네 고향은 어디 쪽이세요? 고향이요? 고향 인천이요 인천이요? 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우리 충청도 쪽이 아니니까 약간 좀 우리가 정프로가 사람 볼지 모르는구나 아 말투가 나는 딱 그쪽으로 봤는데 딱 인천이세요? 그럼 그래요? 자 우리 인천에서 오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부촌에서 오신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이제 장 시작이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주요 점검해 볼 거라든지 아니면 장 상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이 좀 어렵다고 재미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이 2월 15일까지가 실적 발표 시즌이다네요 경험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 같을 경우는 웬만한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혹은 컨셉 충족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고 대표적으로 어제 CJ제일지당 같을 경우도 국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죠 컨셉보다 10% 빠지니까는 종목이 추세가 가다가 갑자기 5%가 빠지더라고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컨셉보다 컨셉보다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이거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달력에다 이런 걸 써놓는데 실적 발표 시즌은 조금 매매를 좀 무리하지 말자라고 저는 써놓거든요 그게 지금 설 연휴를 껴서 아마 다음 주까지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들이 중소형주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일단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이 반도체 장비주들 재미없다 소부장 쪽 재미없다 이렇게 계속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난 다음부터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되는 시즌인 한 2월 정도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좀 매매를 해볼 만한 컨셉이 오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종목들이 많이 물려계시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실적 대비해서 컨셉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오늘 미국장 굉장히 좋았던 상황인데 일단 어제 오른 것 같을 경우는 테슬라라든지 니오 같은 전기차 회사도 좀 올랐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빠진 것 같을 경우는 관광이나 레저 멘토 쪽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긴 있는데 테크 쪽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양극재 업체라든지 2차전지 업체 쪽이 조금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올라올 것 같고 지금 좀 전에 애플카 이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일단 대형조 단위에 크게 올라올 때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발현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가 좀 있다가 제가 기아차 얘기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밸류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슈가 많이 올랐다가 밸류를 볼 때 주가가 좀 더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주가 주둔으로 회복하는 시기 그래서 지금 동시효과 보면 11포인트 정도 올라있고 현대모비스 0.4% 이렇게 좀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오늘 상황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테슬라는 어제는 살짝 좀 빠지긴 했어요 최근 들어 좀 올면서 어제는 살짝 1% 정도 하락한 걸로 그럼 이제 장이 이제 9시가 돼서 시작을 했고요 주요 종목들이나 뭐 좀 짚어볼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촌이 상위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삼성전자는 거의 강보압 수준이고요 하이닉스도 거의 강보압 수준이고 그중에서 네이버가 지금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다행히 올라오고 있고 카카오가 실적 발표한 다음부터 다시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모든 길은 거의 카카오로 통한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정도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대장주가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쪽으로 시장이 만약에 매기가 쏠릴 때는 그런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아차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LG전자 2% 정도 LG전자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마그나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마그나 이슈 있다가 LG전자의 휴대폰 사업부를 언제 접을 것이냐고 그래서 접었을 때 이제 시장에서 큰 반응이 있었는데 그 한 2주 정도 주가 기간 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횡보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시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그때 그 휴대폰 사업 접는다는 이슈 나왔을 때 그때 샀다가 한참 물려있거든요 이게 지금 좀 원래 LG전자의 휴대폰 사업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시청으로 환산하면 5조 정도를 마이너스를 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 했는데 주가는 막상 그 정도 반영을 했어요 반영했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차트를 안 볼 수도 없고 다 봐야 되는데 LG전자 입장에서도 오를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안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LG그룹주들 LG전자라든지 LD디스플레이 쪽이 최근에 현대기아차 혹은 삼성전자 같은 큰 이슈들을 피해갈 수 있는 실적이 그나마 나아지고 있는 섹터로서 대안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 울산 보압 수준이고요 코스닥 좀 보면서 조금 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코스닥 좀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스닥이 공매도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미가 없는데 일단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 1등, 2등이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어제까지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가 오늘 그나마 약보합 수준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2.7% 정도 상승 게임주들이 좀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CJ는 어제 회계 부정 이슈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떨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하락세는 좀 적은 편이고요 카카오게임즈가 요즘 좋거든요 카카오게임즈예요? 지금 0.5% 정도 조금 오른 상황인데 목표가 상승 스킨도가 있더라고요 엘리언 출시라든지 기타 신작 기대감 이런 거 두 개 같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매매를 할 때 이게 카카오게임즈랑 빅히트랑 같이 보거든요 카카오게임즈하고 빅히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업종이긴 한데 저희가 좀 매매를 하면서 쳐다보면은 빅히트 올릴 때 카카오게임즈 같이 올라요 왜 그래요? 비슷한 시간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식의 신규 상장을 했고 오버행 이슈 때문에 6개월 동안 빠졌다가 올라가는 순간에 뭐 빅히트야 지금 BTS 모멘텀이라든지 엔터주를 바라보는 모멘텀이 다른 이슈인데 일단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서 돌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언 이슈가 올해 5월 달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게임? 네 게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슈가 있는 부분만큼 일단은 게임즈 요즘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게임즈 같은 부분 펄업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검은사막, 이편에서 황금사막 이런 식으로 계속 신작게임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시장에서 회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청 상위 중에서 지금 에코프로비엠 좀 말씀드리면 오늘 가공보합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랑 LNF, 코스모신 소재 이런 우리가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없어 하는 이유 자체가 주가가 안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 움직였느냐라고 이게 항상 기억을 해보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혹은 최근에 2차전지 배터리 사업 부각이 받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움직인 다음에 움직였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편이 좀 맞는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이 저번주에 이미 실적 발표 이미 잘한 상황이고 컨센트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차례를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매매를 했을 때 좋은 종목을 잘 들고 있는데 그 종목을 시장의 출렁임에 좀 약간 흔들리지 말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지금 설 전에 혹은 앞으로 매매하는 데 핵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박현상 차장님은 은근히 몰입하게 하시는 그런가요? 그렇죠? 종목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 뭐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런데 황금사막은 아니고 붉은사막인 모양이죠? 아 예 붉은사막 네 황금사막이라면서 잘 먹은게 네 나는 검은사막이랬잖아 네? 나는 검은사막이랬잖아 검은사막은 뭐 있지 않아요 근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게임주 같은 것도 좀 괜찮은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시총 코스닥 시총 11위가 이제 KMW거든요 KMW? KMW 지금 강부합 수준 나오고 있는데 지금 5G 하시고 계신 분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엄청 답답한 상황이 지금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못할 정도로 이게 왜 내 것만 안 움직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근데 YB는 작년에 강한 상승세력 아니 재작년이잖아 나왔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비 발주가 올해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인빌딩 쪽 뭐 솔리드라든지 기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발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뭐 저기 미국에서 2.4기가 이럴증 저기 작은 중대역대 주파수경만 하더라도 주가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좀 답답한 게 주가가 안 움직이면은 일단 지금은 모멘텀이 쏠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섹터이긴 하나 이것들을 지금 당장 내가 오늘 혹은 내일 매매해서 혹은 좀 한두 달로 봐서 하기에는 지금은 당장은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언제 지금 가요 그러면? 일단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오늘 뉴스 보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는 5G 지원 계속하겠다는 뉴스 나오거든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소리가 좀 나올 때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소리라는 것 자체가 주가가 반영할 때거든요 주가가 이게 항상 언제를 내가 보고 해야 되겠다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1월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1월 달에는 현대차든 예를 들어서 LG전자든 그런 대형주 위주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 수익이 가능했던 시장이긴 한데 굳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업종에서 지금 길목 지키기를 하고 있다 보면 조금 시간 우리가 매매할 때 시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아깝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거 기다리다가는 다른 친구들 올라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좋은 거가 굉장히 많은 게 요즘 화학주들 굉장히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효성 TNC, 스판덱스 그리고 오늘 새로 목표가 상향이 나온 게 금호석위가 목표가 상향이 좀 나왔거든요 최근에도 목표가 상향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막상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어떤 스타일에 어떤 컨디션일 때 주가가 움직이는 게 가끔은 이게 교집합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이는 팩터가 4분위 실적이 컨셉보다 잘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온 섹터만 추려서 매매하면 그쪽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화학 섹터가 성원산업이라든지 효성 TNC, 효성화학도 요즘 장난이 아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코오롱 인도라든지 금호석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엔비라텍스라고 해서 니트릴 장갑, 이생용품에 들어가는 그쪽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조카인 아니라 경영부 문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는 다 붙어있는 거죠 다 붙어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못 붙는 이유가 올라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애널리스트 분들 3 프로 팁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저도 개인 투자자 혹은 우리 현장에서 고객들이랑 조금은 숨을 쉬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아니 주가는 이렇게 올라있는데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다 하면 빠질까 봐 겁나서 못 붙는 게 현실이거든요 항상 그랬는데 지금은 최근 한 한 달 정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목표 주가가 잘 나오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예탁금으로서 이제 밑에 빠질 때 하방 방어를 해주고 있고 오를 때는 기간 투자가 살 때 주가가 세게 오르는데 그럴 때 이제 최근에 나왔던 트렌드 자체는 목표 주가 상향, 4분기 실적 컨센트 상승 그리고 올해 EPS 상승 이런 교집합 정도가 나오면 주가가 빨리 올라가니까 당장 우리가 매매할 때 단타를 해야 된다 혹은 중장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를 들고 계신 등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현금이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제가 오늘 기사 보니까 국민 적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민 적금이 빠져서 9만 원대 사신 분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상 내가 두근두근 거리는 게 빠진 거에서 다른 거를 사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막상 변동성이 큰 종목들로 들어가면 내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답답하고 그 중간에 변동성이 있을 때 이게 중간에 종목이 막 떨어지게 되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 계좌의 컨디션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당장 지금 올라갈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내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좀 컨디션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요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박현선 선생님은 리테일 고객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시니까 공감대회가 탁 생기네 살아있는 얘기들이 현금이 없어요 지금 정프로가 제 현금은 왜 두 분이 걱정하세요 있어?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든 마련해 봐야죠 아까 100이라고 했잖아 주식 100 아이고 뭐 배출받아야죠 자 그러면 우리 박 차장님과 함께 다양한 얘기가 또 있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좀 짧게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어제 자료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는 가장 회자가 될 것 같은 게 기아차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장중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이 나올 거로 좀 봐긴 봤는데 이게 좀 종가성 좀 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상황인데 뭐 좀 전에 연구원님 오셔가지고 좀 자세하게 애플카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 내용은 좀 빼고요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기아차를 보고 어떻게 자료를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오늘까지 확인해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 자료를 썼는데 두 군데 정도는 목표주가 유지 한 군데 정도는 목표주가 상향이 좀 나왔어요 상향? 상향? 네 그래서 이게 기아차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 생각에는 뭐 인베스트 데이 CEO 인베스트 데이에서 애플카 이슈를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핵심은 이제 오피마진이죠 오피마진을 2023년도까지 상향을 시키겠다 이 부분이고 현재 같은 경우가 5%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영업이익률 이익률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6.7%까지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7.9%로 상향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 좀 새로 생소하게 나온 용어가 PBV라고 얘기를 하는데 PBV 그러니까 Purpose Built Vehicle 그러니까 스케이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케이트보드 네 네 그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준다 그래서 PBV 쪽 수요를 늘려서 그쪽 매출액을 증가시키겠다 하는데 2023년도부터 오픈이노베이션 독자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2030년도에는 PBV 판매를 100만대까지 유지시키겠다 그래서 MS 1위를 목표로 잡겠다 이런 부분 자체는 일단은 애플카 이슈는 좀 적긴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기아차가 우리가 처음에 애플카 이슈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작년 말에 현대차 기아차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모멘텀 붙으면서 올해 내수 생산 붙을 시작해서 북미까지 판매량 회복을 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 이슈 자체가 원래 주가 수준으로 들어가는 수준이고 아까 제가 잠깐 기다리면 들었는데 PR 측면에서 봤을 때가 10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접근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는 이게 이슈 있을 때가 굉장히 강한데 지금은 이제 이슈가 붙은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으로 간 거잖아요 밸류에이션 가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다시 10%, 15%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시 그런 이슈부터 크게 오를 확률보다는 한동안은 박스권으로 왔다 갈 확률이 좀 높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럼 이제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죠 팔자리는 아니다 이런 거죠? 저희 팔자리는 아니고요 당연히 팔자리는 아닌데 이게 좀 더딜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야 저도 회사 들어온 지 15년째 됐는데 저희야 이제 워낙 주가 주식을 오래 봤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게 천천히 가면 답답해하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하철 20% 오른 걸 봤거든요 LG전자 25% 오른 거를 12월 달에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왜 안 가냐 하면서 저는 막 뭐라 그러세요 박 차장이 이거 왜 안 가? 간다며 간다고 말씀 안 드리고 천천히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애널리스트분들 입장이랑 제가 직접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좀 목적이라고 그러죠 마다란 느낌 자체가 틀리는데 빨리 올랐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들고 계신 분은 답답하니까요 하는데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박수권 하단부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요 깨지는 않았어요 기하철도 그러면 여기서는 적당히 한 5천원 정도 분위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한동안 매매를 하고 매매할 때는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한동안 좀 매매 플레이 하신다면 오히려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지금이 박수권의 하단 정도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원래 저기 여기서 한 5% 오르면 팔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또 샀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또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세웠는데 만약에 이제 또 오늘 뉴스 보면은 이제 또 애플이랑 이제 어제 그제죠 이제 애플이랑 이제 비밀 유지 특약 그런 것 때문에 기하철은 현재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도 애플카 관련 이슈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뭐 그런 이슈가 발발이 돼가지고 크게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슈가 한동안은 지금까지 뉴스블로 봤을 때는 애플에서도 숨길 거고 기하철도 발표를 안 할 건데 그러면은 그런 논리라면은 일단은 당분간 박수권 플레이가 맞을 것 같고요 기하체가 지금 8만 6천 원대 6,500원인데 8만 6천 원에서 9만 원대 사이 정도 박수권 플레이 정도 하신다면은 저는 좀 당분간은 부담이 없을 거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더 볼까요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에 코스닥이 무너질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뭐 이런 보고서가 좀 있습니까 고고서상에 이게 2월 8일 날 유진증권 보고서의 제 일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영향이 없고 코스닥은 개인 심리들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코스피가 막상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이런 부분이었죠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종목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우리가 개인분들이 싫어하는 작은 종목을 너무 외국인들이 숏을 쳐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한다 제약바위 종목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그런 종목 그냥 그런 것들은 우려는 좀 우려가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 좀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막상 코스피 200 종목을 코스피 내에서 시가총에 환산을 해보면은 91%거든요 다예요 코스피 200이 전체 코스피 종목의 돈으로 따져보니까 시가총으로 91%예요 그리고 코스닥 150이 시가총액은 48% 정도 되고 절반 정도 되고 그러면 절반 정도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과거에 2009년도 2011년도 우리가 금융위기 나왔을 때 공매도를 금지했던 사례 이후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나 좀 봤더니 코스피는 주가는 그냥 그랬어요 그랬던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빠졌거든요 빠졌다가 물론 그때 주가 컨디션도 시장 상황도 중요하긴 할 테지만은 막상 대차장구 같은 경우도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코스닥 기준으로 대차장구를 좀 줄여서 수준이 빠졌어요 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후에는 다시 대차장구가 늘어날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업정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코스닥 시총 1위가 셀트리온스케어고 2위가 셀트리온 제약 4위가 HLB 그리고 시젠도 거의 그쪽으로 보면은 5위가 시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시카초행 상위 종목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이면은 바이오죠 바이오죠 바이오 쪽이면은 외국인들이 쇼스를 할 때 공매도를 할 때 어떤 컨디션으로 공매도를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저는 외국인 투자가 아니지만은 가끔 포럼이라든지 해시펀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실적 밸류에이션이 안 될 때 공매도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벤트 소멸 이벤트 드리븐이 끝났을 때 공매도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저는 여기서는 좀 약간의 개인적인 반론을 좀 말씀을 드릴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셀트리온이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뭐 HLB야 좀 그랬다 치더라도 다른 종목들 시총 1위 종목들이 실적이 오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공매도를 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벤트 드리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벤트가 끝났을 때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이벤트는 1월 초에 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5월달 6월달에 AACR 그러니까 미국 암학회 6월달 같은 경우는 5월 6월달에 하는 AASCO라고 그러죠 미국 임상종양학회 이런 쪽이 있는데 막상 공매도 시행을 5월 3일날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5월달 시행을 할 때 막상 이벤트는 충분히 우리가 있을 상황이에요 막상 이제 미리 건목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경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일 때는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12월 중순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AACR이라든지 AASCO 같은 경우가 6월달에 예정돼 있으면 5월달부터 미리 움직이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이벤트가 혹은 모멘텀이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종목들을 숏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우리가 지금 코스닥이 지난주에 공매도 연장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겠다 발표한 이후부터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하긴 하겠구나 5월달부터는 재미가 없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계속 바뀌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회사 있으면은 매매하셔도 좋다 옛날에도 이벤트는 계속 있었는데 옛날에도 공매도 계속 쳤잖아요 하긴 했었는데요 막상 그때는 3월달, 4월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시기 자체가 조금씩 틀렸어요 지금이랑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진짜 여유 있으시네 우리 박 차장님 왜요? 처음 나오시면 좀 긴장하시는데 정프로를 긴장시켜버리는데 정프로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저도 긴장 엄청 하고 있어요 긴장한 게 그래요? 긴장 안 하면... 계속해 주세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게 공매도 얘기하면 밤새 얘기해야 돼요 솔직히 이런 멘트 얼마나 좋아 밤새 근데 이게 아이디어 매매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게임스탑 이슈 처음 나오고 게임스탑 나올 때 한투연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우리 공매도 금지운동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대차 해제하자 이런 게 막 나왔잖아요 그 다음날 셀트리온이 크게 움직였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근데 그때 아침에 제가 딱 봤어요 매수창고를 봤는데 골드만상스가 매수 1위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주요 종목별로 공매도 상위 회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공매도 상위 가장 많이 한 회사가 골드만상스는 UBS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매수예요? 매수? 네 그러면 조커보입니다 쫄았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요리수가 조금 적은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5월달에는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릴까요? 시간도 이제 아웃이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회사 가셔야죠 네 오늘 다 앞으로는 아침에 오세요 저희가 또 아침에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녁에도 있고 밤에도 있어요 뭐 생각이 있으면 정오에 한번 해볼래요? 정오? 정오요 정오요? 아니야 저희가 자리 한번 또 잘 마련해서 우리 박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인천 신포시장에서 식사 한번 해요 아 신포시장? 닭강정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포 우리만도 아닙니까? 아 인천에 가면 신포시장이라고 했어요 아 신포 우리만도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다 잘 모르는 건가요? 저는 신포의 우리만도의 쫄면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천에 살고 계신 역곡 쪽은 아니시죠? 아 좀 인천 쪽에 가깝습니다 아 인천에 가까운 부천 알겠습니다 부천 빌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유한타 증권이죠 박현상 차장님 첫 출연이신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산업자상 gigant소 칙azo 거꾼들 РЕз Ef tôi 하에 오신 윤in 으ng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